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다 캡틴이니까 둘 다 그냥 골라. 둘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얘 이겼어. 어떡하지? 근데 일곱이 형인데 어떻게 할까? 지성이가 세 명 고르자. 무조건. 나는 말. 그래? 제노 누구? 아니야 아니야 이거 또 해야 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렇지. 제노 형 고르면 안 되지. 아 뭐 골라도 돼? 나는 런쥔이야. 런쥔야 카메라 있어. 나 암몬 안 했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천러. 미쳐봐 런쥔이랑 다 같이. 내가 바로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 제민이. 그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혜창이. 혜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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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창이.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런쥔이 있다고 왜 네 명이야. 내가 런쥔이 무시해? 나 안 해. 아니 근데 썰은 있어. 나 안 해. 자 근데 뭔 얘기인데. 설거지지. 설거지? 설거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그럼 다시 한번 뭔데. 그럼 다시 한번. 런쥔이 무시하면 내가 가만 안 둬. 3대3 누가 유리하느냐. 너무 힘들어요. 아니 봐봐. 야 3이 오히려 더 유리해. 4명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 봐봐 봐봐 봐봐. 우리가 어쨌든 3명이니까. 그래도 핸디캡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래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할게 한 명씩. 아니 어쨌든 그러면 뭐 모내기 해도 상관없어. 모내기 해도 상관없어. 모내기 해도 상관없어. 그러지 마요. 깔끔하게 치우기 설거지 다 해. 모내기요? 설거지하고 치우기 깔끔하게. 자신감 가자! 할 수 있어! 바닷물에 20초 동안 손 담갔다 오기. 그래서 뭐 할까? 아 귀여워. 야외치침. 아우바야. 그게 뭐야? 우리 아침 가장 현실적인 거에요. 내일 아침. 아니 그냥 제일 현실적인 건 그냥 설거지랑 치우기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설거지 플러스 지금 가자. 차라리 우리가 몇 포인트를 원포점 받던 것 같은데. 그냥 동일한 2포인트 똑같이 시작하신 건데. 뭔 소리야 그게. 알았어 알았어. 첫 판 써도 줄게.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한. 뭐 2포인트 먼저 시작한 거지. 그건 안 되죠. 그냥 그냥 일정은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해. 오케이. 아 진짜.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엔지 엔지 엔지. 진짜. 1.5 줄게. 야야야야. 왜요? 0.5 아니면 1.5. 1.5는 뭐야? 1.5는 뭐야? 적당히 하라는 거지. 됐어 가자. 그냥 가자. 고마워. 가자. 가자. 자 일단 몸 좀 휘가에. 됐어 됐어. 이 저녁 다. 이 저녁 다. 우리 저번 뭐가 문제였냐면. 아웃. 아웃씨 너무 애매했어. 그래서 이걸로 아웃 정할게. 그래. 좋아 좋아. 확실하게 하자고. 어 이번. 아무도 말 못하죠.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서 형, 왜 이렇게 잘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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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겠다, 터지겠다 그만, 그만, 그만 흥분하지 마, 강아지 도베르만 자, 들어가자! 형, 재민이가 족구를 위해 변신했어 그래, 해봐 3판, 2선으로 야, 다 모여, 4명 오케이, 좋아, 좋아 야, 다섯 야, 앞으로 있으면 안 돼! 또 설레네 갈게 서비스 에이 야, 마이볼, 재찬 아야! 재현아! 아, 원! 어? 뭐야? 오케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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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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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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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진짜 못생겼어 이게 대각선 형식이어서 그니까, 이거 할 거야 이게 대각선이 말아야 돼 이거 안 끝나 이 토론이 더 길어 아, 1점 줘, 1점 줘, 1점 줘 아니, 1점 줘, 1점 줘, 1점 줘 아니, 아니 1점 줄게, 핸드폰. 알겠어, 알겠어. 야, 야, 우리 룰 정하자. 소리 지르지 않기. 소리 지르면 마이너스 1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저게 인근율도 너무 높아. 괜찮아, 괜찮아. 빈 공간이 안 보여. 좋아, 좋아! 야, 소리 질러, 소리 질렀어! 네, 네, 네. 근데 우리 점수가 없다, 0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는 점수에 포함이 없는데. 그런 거 없어. 오케이. 들어와! 1대 형. 그럼 소리 질렀다. 아니, 소리 지르면 안 돼, 소리 질러. 그냥 소리 질러. 그냥 질러. 그냥 질러! 나한테 좀 들어와. 야, 걱정하지 마. 오케이! 더 줄게. 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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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설레야, 괜찮아? 야, 룰 정하자.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아잉? 다 갔다, 다 갔다, 다 갔다.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긴장해라. 대미니 서브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벌써 기대돼. 간다. 너무 세게 하지 뭐. 오, 예! 오, 간식! 예! 예! 카메라 멈추니까 유전 많이 났어. 예! 내가 딱 원했던 그림이야. 진짜 천재인데? 내가 받을게. 어, 너가 받아. 그렇지. 야, 제민아. 너가 우리 살린다. 와, 질 거 같아요. 제민이 우리 팀이었어. 제민아, 제민아. 어? 저희 글램핑 안에 들어오는 불바닥. 오케이, 오케이. 제민아, 거기서 포즈! I got it. 받고. 멋있어, 멋있어. 런진이 했어. 1점. 런진아! 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잘했어, 잘했어. 야, 런진이 평생 운 다 썼다. 내가 받을게. 내 거. 어, 뭐야, 진짜? 가자. 런진. 오케이. 오케이. 어우, 야, 런진. 런진아. 우와. 야, 런진아. 야, 런진이. 야, 런진이. 야, 런진이. 뭐야, 뭐야. 신니아, 뭐야. 야, 런진이 너무 잘해. 아니, 5점 땄어, 혼자. 야, 런진이. 지겠다, 우리. I got it. 받고. 고. 나이스, 1점. 고, 나이스. 좋아, 좋아. 오, 좋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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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웃. 야, 아웃. 진짜 아웃이었어, 진짜 아웃이었어. 형. 봤어, 봤어, 봤어? 우리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봤어, 봤어? 괜찮아, 괜찮아, 역사하면 돼, 괜찮아. 진짜 미쳤고. 너무 자랑스러웠어.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게요. 형, 전판 서브 형이 했어, 우리 줘. 아니면 서브 게임 하던가. 근데 아직 저쪽이 맞긴 한데. 야. 어, 서브 가져가. 심판이야, 심판. 아니, 서브 가져가. 반칙, 반칙. 아니, 아니, 서브 가져가라고. 서브 줄라고 그랬어. 아, 기분 다 풍이 하네. 이 사람들이. 아니, 서브 게임이잖아. 서브 가져가라고. 뭔지? 어? 아니, 서브 게임이라네. 아, 서브 게임이라네. 아니, 우리가 1대 0이라고. 아니, 핸디캡은 절대 뜨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랑 한 번만 이겼으니까 1대 0인 거 아니야? 아니, 1대 0, 봐봐. 핸디캡은 우리랑 3명이어서 그렇잖아. 그럼 댄스 배틀 뜨든가. 가게. 아, 진짜 KG 봤네. 진짜 언니 언니. K, I, N, G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KG라고. We got it! 괜찮아! 자, 우리 생일이서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 파이팅! 야, 여기서 끝낼게. 야, 잠깐만. 오케이! 잠깐 준비 안 했어, 저기. 준비 안 됐대. 아니야! 준비 안 됐대.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진짜 이러지 말자. 할게요, 할게요. 비켜요, 비켜요. 오케이. 굿. 런진아. 나야? 어. 아! 런진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런진아. 런진 씨, 감사합니다. 런진이. 맛있게. 찐이었어. 런진 씨, 헤디캡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트 맞고, 네트 맞고. 솔직히 알지? 우리 여기 있었을 때 에너지가 좋았던 거. 아니, 솔직히 방금 봐준 거 아니야? 아! 1대 0! 수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얘네랑 못하겠어. 이거 내가 미안해. 이거 내가 미안해. 아, 진짜. 자, 이제 시작할게. 1대 0. 1대 0. 1대 0. 0대 0이야? 1대 0이야? 어, 어렵다. 고. 쟤네 형? 네, 런진이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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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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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좋아, 좋아. 야, 좋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야, 내가 봤을 때 뒤에 누구 있어줘야 돼. 뒤에, 뒤에 누구 있어줘야 돼. 뒤에, 뒤에 누구 있어줘야 돼. 내가 있을게. 그래. 아니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기다려! 잠깐, 재민이 형, 기다려! 들어와! 기다려! 재민이 자리에 누구 있어줘야 돼. 미안해, 네가 설거지가 걸려. 들어와! 3대 1이야. 3대 1. 3대 1하며. 어, 저거야. 3대 1! 3대 1이라고. 3대 2야, 3대 3이야. 캬찬아, 나 진짜, 진짜 화내? 나 진짜 약간 올라올라 그랬는데. 아니, 솔로거지가 걸려가지고. 원! 투! 원! 그렇지! 내가 받을게! 나 진짜 너무 잘했어. 아니, 아웃하지 마! 내가, 내가... 편하게 해. , 나이스해. 야, 너무 잘했어. 가자! 아니, 근데... 형, 그렇죠! 예! 진짜요? 아니 퀸낼! 아니 퀸낼! 아니 이갈 수 있는 거야? I love my team! 그렇게 우리 팀은 양아치들을 불러내고 이겼다! I love my team! 아, 졌는데 사실 이긴 거야. 야, 따라먹어. 밥 따라먹어. 아, 열심히 설거지해줘. 너네가 설거지 다 하고 알아서 해드리면. 아, 우리 잘했는데 진짜. 애 좀 들어가서 쉴까? 나 보드 게임. 강아지냐? 왜? 더! 이쪽으로 쳐야... 아, 그쪽으로 쳐야 되네. 가전에서 바람이 없어졌어. 오, 지금 약간 좋아. 아, 야, 끊어졌어. 끝. 아, 나 진짜 장 보러 가? 아아... 부시지 좀 말라고 부시지 좀. 얼마나 뭐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럼 1kg를 넣으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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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그만. 네 마리만 하자. 일단 반만 넣자. 우리만 싹 먹고 입 넣자. 나 생각해 이거 런쥔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만 먹고 입 싹 넣자고. 그럼 딱 반 정도만 넣고 500ml만 딱 넣으면 되겠네. 콸콸콸! 물이 적으면 맛있어ığım게 근데 물이 많으면 부드럽게 구워지 좀 적게 할거야 그니까 근데 이거 슈크림 먹을 거야 진짜로? 왜? 아 뭘 왜야 숟가락 내놔봐 내가 좋아해 엇! 지금 온다,fried舞 어때 어! 그거는 좀 멋있는데? 따르따르따 나도 모르겠어 60%만 하래 이 아저씨 너무 느리게 나오시는데? 그가 뭔지 알지 거부갈 일단 이쪽에 조금 계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만 그만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지금 어 야 딱 됐다 딱 됐다 이거를 딱 이렇게 한 숟갈 딱 해가지고 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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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이 정도 이 정도 우리가 만드는 건 슈크림이 많아도 되니까 딱 그것만 딱 덮고 야야야야야야야 비상이야 비상 이게 바로 제대로 재밌게지 제대로 망하게 야 너 대단하다 진짜 그것도 땄냐? 궁금해 이거 열면 약간 큰일 나 어? 어? 나 큰일 아는데? 아 그래? 이런 게 글램핑이지 쟤네들 왜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 아니 또 반죽 냄새가 나 그러니까 밀가루 냄새 나 기다려봐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야 슈크림이 그냥 이따 못해 그냥 그래 꼬리지 왜 맛있지? 근데 진짜 나 솔직히 아까 감동했어 You did so good today You did so good today 빨간색 연진이 파란 탯 마크는 초록색 하고 첫 번째 숫자 커요 넘버 나인 없어 이거 프리는 원할 때 한 번 할 수 있는 거야 55번 없어 있다 좋겠다 부럽지 23은 없고 있다 있다 23 23? 아 이제 거의 됐는데 뭐야 30 30번 30번 없어요 야 너는 야 너 끝났는데? 너 프리 채우면 되잖아 어 그러네 프리 아니 형만 얘기 안 했으면 됐었어 그러네 다음에 뭐 걸까? 진 사람한테 소원 들어주게 얼굴에 뭐 낙서하기 뽀뽀 어때 뽀뽀 아 멤버의 사랑을 담은 뽀뽀 뽀뽀 썼던 건 다 빼고 42 있다 뭐야 야 뭐야 진짜 있다 야 너 솔직히 야 너 진짜 뭐 하냐 뭐 어떡해 이거를 하고 싶다 와 안 끝나 왜 나 69 36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불안하게 왜 안 나와 36 야 끝났다 빙고 어 나도 빙 건데 내가 얹어 있어 근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있어 그러니까 진짜 보지 말고 자 이것만 돌려 손 손 눈 감아 눈 감아 돌려 제발 1 제발 1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아 떨려 자 65 2 2 나왔어 너 이러지냐 뽀뽀 아 형이 좋잖아 뽀뽀 안 하기로 했어 하기로 했죠 아니 할 거면 진짜 오케이 진짜 다음판 I didn't say 그 OK가 없었잖아 그냥 무슨 소리 한 거 끝났잖아 다수결이야 그러면은 할리갈리 하자 아니 런지야 넌 우리한테 못 비벼 왜냐면 나는 할리갈리를 접은 적이 없어 진짜 태어나서 접은 적이 없다고? 그건 오늘이겠네 벌칙 확실하게 정해서 해 아 그럼 이건 좀 더 몸을 풀어야 되는데 뽀뽀 꼴등이 1등한테 뽀뽀 아니 1등 1등이 꼴등한테 뽀뽀야 보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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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래 우리 진짜 좀 나 진짜 보래 진짜 사회 좋다 보래 진짜 아는 거 보래 천러야 빠르게 따로 살래? 그래 고기는 맨 마지막에 사자 아 여기 김치가 있을 텐데 뭘 사야 형들을 좋아할까? 일단 고추 오이고추 오이고추 이거 청양고추 아냐아냐 오이고추 그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야 아삭이고추가 오이고추예요 뭐야 이거 묵은지 혜찬이 묵은지 같은 거 사오래 아스파라거스 고기 구울 때 이거 필요하니까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나도 좋아해 이거 딱 세게만 근데 우리 둘만 먹거든 이거 어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하나만 빼 하나만 빼 된장은 살 필요 없어? 아 없어 3장만 있으면 되겠네 아니 살래? 근데 저는 필요 없겠다 나 된장 하나 사 뭐 된장 뭐가 좋아 그냥 찍어먹나요? 응 밥을 찍어먹는 게 있어 여기 있어 이건보다 어 이거 사야지 3줄게니 근데 이거보다 이거야 진짜? 응 난 이거도 좋아하는데 그럼 이건 갔어? 통후추회 아니면 그냥 이거 손후추회 이건 갈아 가는 거야 이건 이거 얼마나 살까? 난 파채하고 파채 소스를 사야 되는데 690g 690g이잖아 한 사람당 300g 먹으면 엄청 부족하지 그거 두 개 사고 그 항자사 하나 목살 하나 사고 201인분이래 그 식당에서 파는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300g이야 이 정도 충분하셔 야 이거 전화해서 물어보자 아니 왜냐면 이거 진짜 부족할 수도 있어 아 내가 이거를 잘 못 봐서 그런가 형 목살 하나 더 가져가던 거 지민 여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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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다 까먹었다 닭밤탕? 너 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피 나 코피 난다고? 코피 난다고? 오늘 기타 만지면 안 되는 날이야 얘 아까보다 훨씬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 아까보다 훨씬 나 지금 왔어 왔어 지금 근데 여기 바닥 너무 따뜻해 야 잠깐만 잠깐만 벨이 너한테 가깝잖아 와 나 진짜 목숨 걸고 간다 아니 야 이거 있어야 돼 만약에 이거마저 이게 우리 지금 목숨으로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 하자 만약에 했는데 실수로 했어 그러면 한 카드 한 자씩 줘야지 실수로 땡기면 그냥 한 자씩 줘야 돼 그래? 자 봐봐 해찬이 손 떼고 이건 막카 형이 아니라 런징이야 어? 야 이거 여기서 무효 이거 무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건 관측이야 이 판은 무효하고 다시 너였어봐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 한 자씩 줘 아니야 한 자씩 줘 두 장씩 줘 두 장씩 줘 두 장씩 줘 아 이게 아닌데 자 런징이부터 다시 아 맞아 이거 맞았다 아 아 나 진짜 목숨 걸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네? 마카 형 꼴등 하겠다 야 이거는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아니 왜 야 페이크잖아 아니 페이크는 번져 야 한 장씩 줘 아니 페이크는 룰에 없어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한 장씩 줘 아니 사람 파워라한테 그래 아니 이거는 룰에 없었어 미안하게 아니야 아니 이거는 원래 해도 되는 거야 아 진짜 똑바로 해 어 진짜 한 장씩 줘 아 그럼 이거 반칙이야? 어 오케이 이제 알았어 당연히 반칙이지 야 야 근데 얘가 했어 얘가 했어 와 이거 레전드다 와 이거 레전드다 야 이거 레전드다 아 왜 이렇게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나 원래 잘하는데 아 잘해 2등만 해 2등만 아 1등 할 생각하지 마 아이 아이 아 진짜 왜 이래 아 왜 이래 진짜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소라봐서 못하겠어 형 다쳤어 야 괜찮아 괜찮아 나 뽀뽀만 하면 돼 누구 피 알죠? 형 피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냥 이런 것만 먹으면 안 된다고 아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아니 가자 제발 아 두명 웃고 가자 숨 막혀 아 근데 이것도 반칙이야 아 야 잠깐만 이게 벨 wait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아니지 웨이크가 아니 잠깐만 아니 저 포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포도 아니고 레몬이야 포도 아니고 레몬이야 아니 진짜 아 진짜 아 야 이건 향이 이건 아니야 야 이거 봐봐 봐봐 내가 눌렀을 때 이미 아니야 내려놨었어 이건 말이 안 돼 내려놓고 이 벨의 기준은 이 현재 그림의 기준이야 형이 누르기 전에 카드를 내려놨기 때문에 아니야 동시에는 했어 아니라고 아니야 진짜 내가 먼저 났다 아니야 진짜 틀린 거야 형이 나 족구보다 진지하거든 나 가요할 게 아니야 아니 난 족구보단 아닌데 이건 맞아 아니 진짜 아니야 이건 반칙이지 안 돼 주제 이기면 수업 재밌어 아 스트레스받아 아 스트레스받아 아 스트레스받아 아파져 야 마크 형 꼴돈하게 해야 해 오케이 갈게 반칙이지 너랑 내 싸움이 아니라고 아 반칙! 이건 반칙이야!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아니지! 근데 뭐가 달라? 아까 얘랑 다시 해! 이건 다시 해! 이건 밑으로 놓고 다시 해! 그거 알아야 돼 난 꼴등해도 상관없어 언제 끝나?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점? 응 너 약간 머리 아파 너무... 예스! 예스! 나 2등이다 아니야 아니야 둘이 해야 돼! 둘이 해야지! 맞아 둘이 끝까지 가야 돼 뭔 소리야? 그럼 1등 내가 고를게 뭔 소리야? 1등 마크! 아 그럼 이렇게 카드를 동시에 뒤집어서 더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 어느 볼에 받으려나요? 아 야 야 펼쳐 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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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내가 고를게 아니 너 뭔 소리야? 아 진짜 내가... 야 니가 제일 행복해 지금 내 운명을 나도 뽀뽀 받아야 돼 아니 아니 꼴등이 1등한테 하는 거야 아니 1등이 꼴등한테 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야 1등이 왜 너... 그래 그래 꿀둥이 1등한테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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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줄게 시작 야! 형이야 형이야 높은 숫자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높은 숫자야 아니 형이야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빨리 와! 아니 좋아야 돼 이겼잖아! 높은 게 1등이야 높은 게 1등 다시 해 다시 해 아니야 1등이 그냥 정하면... 아니 진짜 솔직히... 너도 한번 봐주자 너가 원래 1등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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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그러면 낮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좋아 아니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좋아하길래 나는... 이 형이 뭐지? 하나 둘 셋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빨리 해 빨리 해 얘가... 얘가 알레르기 생겼어 이렇게 해서 끝났다 저 이제 얘랑 어색해질 것 같아 아 귀여워 천러야 저 혹시 근데 통삼겹이 있나요? 아 뭔가 이렇게 좀 커다랗게 좀 굵직한... 아 있네 이걸 못 봤네 천러야 그 재민이 형이 통삼겹을 해준다고 했었거든 아 맞아요 고기를 하나 빼고 할까? 야 된 거 같은데? 잠깐만 쉬다가 이 비빔면을... 해찬이 형이... 저희 칠레인 어드림때도 비빔면을 먹었기 때문에 어? 곱밥이다 요즘 맛밥 맛있는데 과자나 음료 사고 과자 댕장 댕장 4개입 4개입이네 제가 런쥔이 형이 많이 있던데 런쥔이 형이 또 허니버터치를 좋아해가지고 안 돼 지금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할까 기대되네 설레야? 모르겠잖아 너 많이 또 누구냐 응? 너 많이 또 누구야? 맞춰봐 여기서 네가 답을 안 하면 난 거야 너 아니야 나도 말해줄게 나도 아니야 너 누구야? 재민 재민이 형이 좋아할 법한 거잖아 딸기 요구르트 너 누군데? 너야 진심이야? 아니 비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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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쥔 런쥔 그래서 런쥔 조쿠떼 골랐구나 아 맞아 역시 이유 있어 야 조쿠떼 런쥔이 형 왜 골라? 아니 장난이 없고 잘하지 재밌지 않아 여기 있습니다 얼마야? 35만 이렇게 많이 샀는데 35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해 먹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즐기세요 어디가 나는 줄 모르겠어 가족 가기 귀찮은데 빈대떡이야? 빈대떡이야? 야 나 진짜 먹을 수는 있지? 먹어봐 안에 뭐 없어? 아 붕어칩이야? 붕어칩 아니야 붕어칩? 붕어빵이 왜 바삭해 붕어칩이냐 하는데? 붕어칩이냐 붕어칩이냐 그거 맛있는 건가? 붕어칩 됐다 슈크림이랑 섞어볼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지성아 도와줄게 지성아 도와줄게 몇 개나 많냐? 얼마 치사한 줄 알아? 아니 칠링이더 드림때 형 얼마 산다 기억나? 한 50만 원 사지 않았나? 진심? 기억이 안 나 아 난 오늘 이번에 산 게 진짜 많은 건 줄 알았는데 한 20만 원? 30만 원 나왔어? 35 지성이 들게 할 수 없지 아니 형 이거 좀 빼자 빼자 이거 다칠 듯 이거 많이 먹었지 형 형 괜찮은데 생각보다 형 도와줄게 내가 너 많이 돈 아닌데 도와줄게 도와줄게 어? 우리 딱 3명 팀이네 초코 팀이네 이거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아 그래? 아마도? 도와줄게 엉꼬 가지마 야 더 무거운 거 같아 조심해 형 여기 야 근데 아까 나 진짜 조코 하다가 진짜 솔직히 감동받았다니까 왜? 연진이 그렇게 공찬 근데 여기서 잘했어 진짜 많이 땄어 잃은 것보다 훨씬 많이 땄어 맛있게 만들고 있어? 먹어볼래? 어 아니 멤버들이 그 짐을 가지러 간다 그래가지고 나는 금풍으로 막 보러 갔지 나 붕어빵 먼저 나 꽃피 났다 왜? 얘가 기타로 뭐 하다가 내 코를 빡빡 아 진짜? 좋아 좋아 발굴 중이라고 숭어야 숭어 붕어칩 아니냐 이거? 원래 그 맛에 먹는 거야 자 이쪽 와 난 팡이 좋아 야 너 붕어냐 자 자 자 와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나? 마지막이야 반박 먹을래? 아 됐어 지성아 먹을래? 아니 그냥 팥 넣지 말고 그냥 이거 지금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너무 완벽해 팥 팔 필요 없어 아 나 팥 넣어줘 그럼 팥 두 개랑 아 맛있어 아무것도 안 한 거 두 개네 좋아요 천지들이 장보니까 어땠어? 응 답답했어 내가 다 했어 고기 많이 샀는데 아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고기 뭐 샀어? 우와 통삼겹, 삼겹살, 황정살 야 나 그게 붕어빵인 줄 알았어 나 다 탄 줄 알았어 아 재밌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야 다음에 같은 시간 같은 자리랑 너의 자리 둘 다 이걸로 할까? 그런 느낌 좋아 그런 느낌 좋더라 진짜 좋더라 진짜 불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좀 세게 하면 다 타 아까 그렇게 했다가 시커멓게 됐어 아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줬던 거였어 그 중에 안 탄 것만 야 한 번 불러봐봐 6, 7, 8 I'm missing parts of peace 음 음 드디어 맞춰진 조단 나 있던 맘의 상처까지 다 잡을 거네 다 잡을 거네 나는 맨 앞좌석에서 노래를 틀었는데 아내뿌리? 그거 하고 트릭터 피고 하고 막 너의 자리 이렇게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어 그래서 와 우리나를 왜 이렇게 좋지? 하면서 저 가운데도 먹는 거예요? 먹을 때 맛있게 생겼냐 이렇게 음 놔줘 몇 원아? 아니 나 괜찮아 괜찮아? 아 먹고 싶은 거 아니었어? 아 아 아 귀엽네 근데 어떻게 팥을 팥이 없는 걸 먹었잖아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아 진짜 왜 나의 맛 에이스는 안 듣고 있어 너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어 궁금해 너 근데 아직 해가 많이 위에 있긴 해 아 나 그거 따라? 금방 내려올 거야 가라간다 일단 보통 많이 안 들리긴 하는데 안 들린대 얘들아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해하자 하나 둘 셋 아니 심지어 본인도 안 했어 얘 나 진짜 몰리던데 와 와 싫어 와 와 와 아 진짜 뛰어져 오케이 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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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 이거 빨리 뭐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아 진짜? 그럼 이것만 내가 갖다줄까? 아 야 둘이서 눈이 엄청 행 щоб이 그게 너 그때도 그랬는데? 아휴 나 안 못지 nerd 둘이서